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박양각선 증권정보 함께합니다. 이데이 온 참여자들 얼마나 또 많은 종목들 샀을지 그정에서 몇몇 종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고수 두 분과 함께 하실 텐데요. 헤르미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슬희 전문가 롯데정밀화학과 유일 에너테크 두 종목 보고 계신데요. 어떤 종목 분석해 주실까요? 일단 롯데정밀화학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화학주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반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저는 좀 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화학주 같은 경우에 경기 사이클을 많이 타다 보니까 투자기가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동사의 경우에는 PBR이 1배 미만으로 0.7배 정도 되는데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금린상 부분들이 이제 FMC 결과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지속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동사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이제 에너지와 곡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제 금린상에 대한 어떤 해지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점이고요. 최근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강세는 이제 유가 강세를 좀 자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석탄 가격에도 이제 영향을 좀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탈탄소의 이제 역습으로 인해서 이제 전통 에너지원들 간의 어떤 그런 순환 참조 현상은 올해 내내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비료 부족에 대한 현상들을 좀 일으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작황 부진의 고리를 통해서 이제 곡물가 강세도 계속해서 좀 유발을 할 것으로 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가 강세와 더불어서 현재 인니에서 이제 팝류 수출에 대한 규제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디젤에 대한 어떤 생산 감소세가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서 현재 2세대 바이오 디젤이 이제 재생 디젤로의 어떤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따라서 이제 바이오 디젤의 부산물이 이제 글리세린의 이런 생산이 급감을 하게 되면서 가격이 좀 굉장히 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가 이제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ECH의 생산의 50% 정도를 이제 글리세린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료에 대한 어떤 수급 차질이라든지 이제 수익성 악화가 좀 증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이런 프로필렌을 기반으로 이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글리세린 생산 감소에 따른 반사익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네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현재 21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순연금을 굉장히 좀 많이 창출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부채 리스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악영향도 굉장히 좀 크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대에 비한 27%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눌려있는 구간에서 충분히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목을 좀 이용해보자 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하창은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중앙에더비스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유가를 똑같이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런 지정확정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좀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있고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 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분위기들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안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미국의 이런 갈등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도 아무래도 좀 시황에는 좀 워팡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JP모건에서 이러한 좀 갈등이 길게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유가가 15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달러만 넘어가게 되더라도 와 이거 엄청나게 올라가는 건데 라고 하는데 베럴 달 150달러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소비 자체가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시각들이 점점 바뀌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요 회복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수요는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좋아지는데 공급에 대한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태양광 관련된 또 자회사 부분을 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까지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대란이 좀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원전부터 시작해서 친환경 에너지로까지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 에너비스에 대한 분석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전망까지 좀 저희가 챙겨볼 수 있었는데 또 한 종목 CGN도 보고 계신데 CGN이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좀 급등력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4%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진단키트들도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GH 신소재를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뭐 음악병 등이라든지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젠 같은 경우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좀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상향에 대한 이벤트들도 나왔고 사실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실적에 대비해서는 사실은 조금 주가들이 많이 좀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상황들이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이냐 그리고 아무래도 초기 단계보다는 점점 단가라든지 이런 영업이익 부분에서 조금은 좀 타이트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좀 우려가 있는데 사실 실적에 비해서는 좀 아직까지 많이 눌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휴마시스도 오늘 엄청나게 대규모 공급기약이 체결이 됐는데 그러한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난다고 한다라면 또 진단키트도 한번 다시 좀 반등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평균 7천명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이제 이런 PCR 검사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양호해 보이는데요. 지난주 19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시간 조금 남아있네요. 이수 전문가 간단하게 유일 에너테크 또한 분석 잠깐 해주실까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의 협력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장비주들 간에서 굉장히 좀 성장이 어떤 한계를 맛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장비 쪽 말고도 굉장히 좀 여러 사업을 다각하는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폐배터리 사업으로도 또 진출을 많이 다각하고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앞으로 이제 실적 견인을 좀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